안녕하세요. 하이크티에서 보컬을 받고 있는 은기라고 합니다. 입학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졸업식에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설레고 있는데요. 살짝 속상한 건 저희 기수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추억을 많이 쌓지 못했던 거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. 학교 올 때마다 반겨주고 너무 응원한다고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연락하면서 지내고 싶습니다. 졸업 축하해 친구들아. 3년 동안 이렇게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지냈던 학교를 졸업하는 게 조금 슬프지만 앞으로도 더 성장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친구들이랑 좋은 추억 많이 만들겠습니다. 저는 3년 늦게 들어가서 이제 23살이 됐는데 아직 차 면허가 없어서 면허를 타보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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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